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외딘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맞드리기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44장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집트로 도망가다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아자리아와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와서 말하였다 제발 당신에게 엎드려 간청하니 우리 남은 자들 모두를 위하여 주 당신의 하느님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는 당신이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조금밖에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이 청한대로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은 무엇이나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우리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하신 증인이신 주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주 당신의 하느님께서 당신을 시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주 우리 하느님께 보내드리는데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다음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가 카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낮은 자에서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보내면서 여러분의 간청을 그분께 전해달라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부수지 않겠으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바빌론 임금을 너희가 두려워하는데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낼 터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가엾이 여겨 그를 지켜 너희에게 자비를 내려서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희는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또한 저희는 전쟁도 겪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듣지 않으며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지도 않을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살겠습니다 하고 말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이집트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산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뒤쫓고 너희가 무서워하는 굶주림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붙쫓자 그곳에서 너희가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 땅으로 얼굴을 돌려 그곳에 들어가 사는 자들은 모두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되어 그들 가운데에는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갈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졌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는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되고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집트로 들어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나를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주 우리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알려주시면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말씀을 곧 그분께서 나를 보내시어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모든 분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어가 정착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곳에서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주 그들의 하느님의 모든 말씀 곧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를 시켜 그들에게 내리신 이 말씀을 모두 전했을 때였다 호사야의 아들 아자리아와 카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고집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 들어가서 정착하지 말라는 말을 하라고 당신을 보내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분명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칼데아인들의 손에 넘겨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론으로 유배해 보내게 하려고 당신을 부추긴 것이요 이렇게 카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카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들은 쫓겨난 온갖 나라에서 유다 땅에 정착하려고 돌아온 유다의 모든 남은자들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공주들 그리고 누부자르하단 친위대장이 사판의 손자이며 아이카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레미야 예언자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타우판헤스에 도착하였다 타우판헤스에서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내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 타우판헤스에 있는 파라오의 궁전 입구 포장된 광장에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묻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를 데려오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그의 왕좌를 내가 묻은 이 돌들 위에 차리겠다 그는 자신의 차이를 그 위에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죽을 자는 죽고 사로잡혀갈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신전들에 불을 지르겠다 그러면 그는 신상들을 태우거나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고 목자가 제 옷을 털듯 이집트 땅을 턴 다음 이집트에서 평화로이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신전의 기념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 신전들을 불태울 것이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 곧 믹돌과 타우파네스와 맨피스와 파트로스 지방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두고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망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에 불러들인 온갖 재앙을 보았다 그것들은 오늘날 황무지가 되어 아무도 살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도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모르는 다른 신들에게 가 향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겨 나를 분노하게 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잇따라 나의 종인 예언자들을 모두 보내면서 제발 내가 싫어하는 이 억겨운 짓을 하지 마라 하고 타일렀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저희의 사악함에서 돌아서지도 않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다 그러자 나의 진노와 분노가 쏟아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타올랐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오늘날처럼 황무지와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너희는 스스로에게 큰 해를 끼쳐 결국 너희 가운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까지 유다 한복판에서 쓰러져 너희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가 정착하러 들어간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면서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하느냐 결국 너희는 스스로를 멸망시키고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될 셈이냐 너희는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저지른 너희 조상들의 죄악과 유다 임금들의 죄악과 왕비들의 죄악 그리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아내들의 죄악을 잊었느냐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뉘우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내린 가르침과 계명에 따라 걷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마음을 굳혔다 온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힌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붙들어 이집트 땅에서 모두 전멸시키겠다 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굶주림으로 전멸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죽어 악담과 공포와 저주와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예루살렘을 벌한 것처럼 이집트 땅에 사는 자들도 그렇게 벌하겠다 이집트 땅에 들어와 사는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피신자나 생존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가 살고 싶어 하던 유다 땅으로는 돌아갈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정령 몇 명의 피신자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제 아내가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운다는 사실을 아는 모든 남자 큰 무리를 지어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여자 그리고 이집트 땅 파트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것을 모두 실천하겠소 우리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했던 대로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치겠소 이제껏 우리는 양식도 넉넉하고 잘 지냈으며 재앙도 겪지 않았소 그런데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는 일과 술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치자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칼과 굶주림으로 망하게 된 것이오 여자들도 말하였다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 바칠 때 남편들 모르게 그 여신의 모습대로 과자를 만들고 술을 부어 바쳤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온 백성에게 곧 그렇게 대답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과 임금들과 대신들과 나라 백성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향을 피운 짓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을 리가 있겠소 그런 일이 그분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을 리가 있겠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행과 여러분이 저지른 역겨운 행동을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가 오늘처럼 인적 없는 황무지와 폐허가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오 여러분이 향을 피워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과 계명과 권고에 따라 걷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재앙이 여러분에게 닥친 것이오 예레미야는 온 백성과 모든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한 것을 행동으로 다 이루었다 너희는 하늘 여왕에게 향을 피우고 그 여신에게 술을 부어받쳐 너희가 한 서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는구나 너희 서약을 채울테면 채워보고 너희 서약을 실천할테면 실천해보아라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인이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내가 나의 위대한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온 이집트 땅에서 어떤 유다 사람이라도 주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이라고 하면서 입으로 내 이름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나는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지켜본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은 칼과 굶주림으로 그들 가운데 마지막 사람까지 전멸할 것이다 칼을 피하여 이집트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집트 땅에 정착하러 들어온 유다의 남은 자들은 모두 나와 그들 가운데 누구 말이 들어맞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내가 유다 임금 치드키아를 그의 목숨을 노리던 원수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의 손에 넘겼듯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호프라를 그의 원수들 손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손에 넘겨주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비치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 어제 그제부터 계속 좀 뭐랄까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유배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도 주도적인 사람들은 있었죠 그다음들이 구조로 군인들이었는데 장정들 군대의 장수들 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 사람들이 태도가 너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 잘 듣겠다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정작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라고 하느님께서 여기 남아있으면 지켜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죠 그냥 대놓고 반박하죠 그리고서는 이집트로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요 예레미야까지도 끌고 가서 사실은 예레미야 예언자는 그렇게 이집트로 끌려가서 끌려가서 이제 내일 읽게 되겠지만 끌려가서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정통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배갔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이제 구약성경 우리가 읽었던 예언서들에서 남은 자들 에즈라드 얘기해서 말했던 그 남은 자들은 유배를 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왜냐하면 오늘 보셨잖아요 그들은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유배를 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의 남은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도 와서 살고 그리고 몇몇은 이집트에서도 다시 와서 살고 또 이집트로 탈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야외 신앙을 잊고 그냥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배지에서 바빌론에 살면서도 바빌론 신앙을 빠져들지 않으려고 이제 이후에 다른 예언자들 예언서들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또 이집트에 누에미아기야 얘기서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어떤 야외 신앙을 지키고 자기들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유배를 끝내고 돌아와서 귀환해서 봤을 때 엉망인 거예요 그냥 지 맘대로 살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할 때 우리가 에지라 니에미아 얘기에서 봤던 그런 현지 주민들 원주민들 그러니까 4개의 부류 복잡한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의 태도 예레미아에게 기도를 청하러 왔고 당장 바로 눈앞에서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몇 개월 전에 바빌론에 패망한 모습을 봤으면서도 그리고 그것이 예레미아 예언한 그대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레미아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자기들의 판단과 선택을 꺾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아에게 기도를 청했던 것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던 것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늘여왕 혹은 다른 우상들에게 숭배했던 것이 자기들의 어떤 풍요와 번영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야외 하느님께도 그런 것들을 요청했던 거예요 자기들을 풍요롭게 하고 먹고 살 거 걱정 없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레미아가 내놓은 답은 예레미아는 또 언제나 그랬죠 좋은 말을 잘 안 해요 예레미아서에서 핵심 키워드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심고 세우겠다라고 예레미아의 첫 번째 소명에서 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그거였죠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내가 너무나 너희를 멸망시키면 후회한다고까지 하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나쁜 놈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밑바탕에 있는 그런 어떤 심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느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결국 이들처럼 하느님의 어떤 복이 아니라 재앙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하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찾기가 힘드네요 네 지금 절 표시가 절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느님이 이제 너희를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 옆에 항상 계시다는 거예요 인만웰 하느님이잖아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끼시니까 벌 주시고 나서도 아이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너무 대들고 말 뒤지게 안 들으니까 이제 계속 지켜보는데 이제 지켜보는 것마다 이제 다 잘못한 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냥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을 온전히 하느님 뜻이 무엇인가에 맞출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하늘의 새들이나 꽃들을 봐라 걔네들이 뭐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냐 하느님께서 꽃들은 무엇보다도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새들이 먹을 거 다 챙겨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하느님께 의지하는 건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뭘 먹지? 사람들 만나면 오늘 뭐 먹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하느님께 그렇게 의지할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잘할 때도 잘못할 때도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도 또 충족하게 또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들려드릴 노래는 무엇을... 아 잠깐 제목이 뭐지? 무엇을 먹을까? 입니다 평화방송이었나? 어디 방송 유튜브에서 또 어떤 신부님 이재석 안드레아 신부님이라고 이분이 이렇게 노래를 부른 영상이 있는데 노래는 임석수 바오로 형제님께서 만든 이분 형제님인가 신부님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만든 노래고요 노래 제목은 바로 무엇을 먹을까? 이 노래 들며 오늘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걱정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공중의 새들을 바라보아라 들에 빈 꽃들을 바라보아라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오늘 피었다가 던져질 들꽃도 비피지 않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너희는 새보다 들꽃보다 더 귀한 나의 사람이다 손을 피었다가 던져질 들꽃도 비피지 않느냐 그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마련하셨다 자하나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이용하여 감사합니다.